유리, 뭘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어? 마라탕 먹고 싶어. 죄송합니다. 맛있겠다. 마라탕 고, 마라탕 고, 마라탕 고. 시킬까? 고, 고, 고. 시킬게. 요즘 뭐한데? 왜? 대구 사람은 대구로 써야 되는 거 아이가, 유리? 그게 뭔데? 대구영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 유리 PPL이다. 어? 이 대구로가 다른 배달앱 대비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분들한테 부담이 훨씬 더 덜 된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배달시키려 음식은 마라탕. 주문은 대구로. 이 대구로 앱 같은 경우에는 배달뿐만 아니라 택시 호출, 대리운전, 시내 서비스,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꽃배달까지. 꽃배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봤었는데 대구에서도 이래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유리한테 꽃배달 하나 싹. 나는 돈이 더 적. 진짜 웃기다, 유리. 오늘 이 대구로 배달로 해가지고 한번 마라탕 시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매장에 들어가면 여기 다 천원 할인쿠폰 준다니까. 근데 나 이렇게 보니까 딴 메뉴 먹고 싶은데? 딴 메뉴 먹어도 돼? 딴 거 먹을 거야? 아, 아니. 난 마라탕 너무 좋아. 마라탕 먹을 거지? 어,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 착한 매장. 삼산마라. 이 집에서 마라탕을 한번 시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이 먹을까? 아, 배고파. 유리. PPL이잖아. 넉넉하게 먹어도 돼.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 천원 할인하고 있는데? 셀프 마라탕 없나? 어, 셀프 마라탕 있는데? 내 마음대로 셀프 마라탕 500원부터 시작?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착한 매장은 결제 시 천원 더 할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한 매장 할인 천원 들어가고 사실 제가 이번에 대구로를 처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로 첫 주문 5,000원 할인 쿠폰까지. 와. 이렇게 해서 32,900원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싸졌다. 거의 4만원이었는데. 오, 그러니까. 구은이한테 3만원 초반까지 훅 내려가네. 역시 적은 수수료로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완화시킨 대구로. 짱. 근데 오빠, 살 빠졌다. 사람이 왜 이렇게 얇아졌어요. 실시간으로 두꺼워질거니까 기대하고 계십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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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입이 빡빡. 호소와이지 맛있네. 100% 땅콩밥어. 전에 먹으면 혈당 오르는 거 좀 막아준대. 음. 마라탕 먹으면서 별이 별걸 다 안다, 맞지? 하하하하. 나 근데 배고프다. 이거 먹으니까 입맛 더 도는 거 같은데?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혈압 오르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진짜 맞나 영수증이 이거 영수증으로 빡지를 써놨네 빡지를 써놨어 이거 아 손톱이 짧아가지고 이게 누가 또 이게 바짝 깎으래 어? 손톱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지 우리 어 이거 뭔데 이거? 계란볶음밥도 있어? 어 오마이갓 잼 오마이갓 잼 이건 안 시키라 했는데 오빠가 시키라 해가지고 BPL이잖아 하하하하하하 우와 이렇게 먹으면 살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풀데이 풀데이 그리고 일반 면 먹으면 살찔는 거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유면이에요 와 이거?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식이라고 마라탕도? 아 저 될 것 같니? 오이고추 한입씩 합시다 맞다 맞다 짠 음 음 음 디디이 디디이 음 음 음 와 옷이지 얘같이 이따가 와 진짜 살인적이다 살인적이야 이거 디디이 인생 살 맛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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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신나 얼마만에 속세히 입으시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아 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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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먹다보니까 약간 증강가는데 이것도 맛있다 이거 곤약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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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이건 칼로리 없지 이거 맛있죠 나 지금 눈물 나 넣었던 면 먹을게요 두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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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단백질 다 단백질 다 단백질 살아도 안 찐나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살 덜 찌게 마라탕 넣을 수 있어 진짜 네 더 살 덜 찌려면은 볶음밥하고 꺼바로우면 시키시면 안 돼요 숙제 영상인데 어쩔 수 없이 시켰잖아 그런 의미에서 꺼바로우 한 입 안가 와 진짜 쫀득쫀득해 보인다 디딩 오랜만에 먹는 튀김의 맛은 어때 맞췄어 나쁜 놈 진짜 너무 즐겁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야 데이트 같은 데이트를 하는 기분 우리 한동안 데이트를 제대로 못했다 애가 맞아요 이렇게 소시지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아아 엄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옳지 옳지 잘 먹는다 마트 안에 넣으니까 진짜 소면 같아요 진짜 좋아 탄수화물이 있다가 거의 뭐 이제 교도관 교도관 그래도 이렇게 조절해줘서 고마워 유리 원래 내가 마라탕에 분모자 넣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갈아 쌌어요 유진면 그냥 이게 좀 더 쫀득쫀득하다 해야 되나 팽이버섯 팽이버섯 와아 사실 저희가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 중간중간에 마라탕을 이렇게 먹거든요 이제 계란볶음밥하고 껌바루 없이 근데도 생각보다 이게 빠지더라고 탄수화물을 적게 시키면 빠져요 그렇더라고 탄수화물이 유진면 밖에 없잖아 하긴 그래가지고 치팅데이 해가지고 마라탕 먹어도 뭔가 그 부담감이 좀 많이 덜었어요 마라탕을 좋아하기도 하고 응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지 위가 줄었네 음 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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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음 맛있다 귀여우니까 봐준다 유리 뭐야 뭐야 근데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어 계란이 보들보들해 진짜 탄수화물 미쳤다 진짜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내가 먹고 싶었던 유진면 내가 먹고 싶었던 유진면 얼마나 쫄깃쫄깃한가 뜨거워 맛있어 이 맛에 먹지 아 근데 대구로 진짜 신기한게 아까 전에 내가 결제했잖아 응 아 이게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얼마가 약간 도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표시도 뜨더라고요 이제 결제를 하잖아 그러면은 마일리지가 이렇게 쌓이네 조금 귀엽긴 한데 근데 이게 여기 안에서 보면은 택시 호출이나 대리운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일리지가 쌓인다 하면은 진짜 쓰면 쓸수록 마일리지 나도 모르겠다 딱딱딱 쌓여가지고 한 번쯤은 공짜 막 묶고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꼬바로우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 이 쫀득한 이 꼬바로우 어떤데 유리 너무 맛있어 음 야 이거 양념소스도 한복한다 진짜 그리고 대구로 마일리지에서 쌓이면은 천원부터 쓸 수 있대요 음 근데 마일리지 쌓이기 쉬운 거 같아 택시도 이용하고 응 금방 모으지 않을까 응 어플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이 모여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 같다 맞아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뭐 전통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시내버스 정보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대구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대구로 어플 다운받아서 좀 이용하시면은 대구 여행하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가봐 오빠 밥 남겨 나 그 댓글 봤잖아 엔진이는 탄수화물만 없으면 말라 깽이네 탄수화물 너무 맛있다 그러면 밥을 좀 덜어놓을까 제가 원래 이렇게 덜어먹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살이 더 찐 것도 있는 거 같아 덜어먹는 습관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오빠 다 먹어 다 먹어도 돼? 응 그거 다 먹어도 돼 니 꼬바로우 다 먹어라 나 밥 좋아하는데 병진이잖아 내 출생의 비밀이 치팅데이 즐긴다고 마라탕 시킬 때는 진짜 그냥 마라탕 요거 하나 놔두고 나눠 먹었거든요 그때도 나름 좀 든든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메뉴 세 가지나 시켜서 먹으니까 야 이거 배 찢어지겠는데 배 터진 오 와 그래도 고기는 다 몰아잉? 단백질은 다 몰아잉? 국물은 먹지 말고 마라탕은 국물이 살 다 찐다 이거 이 국물에다가 밥 말아보면 진짜 맛있네 그냥 저는 마라탕 건더기만 건져 먹는 거 좋아해요 난 이 국물에다가 밥 다 말아 진짜 진짜 못 죽어요 맛있다 아니 벌써 없어 살이 먹었네 근데 또 유리가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제가 그나마 살 좀 오른 거 같은데 벌써 실시간으로 올랐는데 신기해 이거 먹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아무래도 좀 센 친구들 먹었다 보니까 아메리카노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아메리카노만 시키면 또 배송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샐러드로 해서 딱 주문하려고 보니까 와 이런 거 진짜 괜찮다 우리 동네는 할인 좀 하면서 지금 이제 약간 할인하는 거 이렇게 딱 보여줘 마치 그 이벤트로 할인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이벤트 칸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인하는지 확인하고 거기 맞춰서 주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떠주는 건 정말 괜찮네요 지코바 맛있겠다 지코바에 아메리카노 파나? 안돼 안돼 안파라 지메리카노? 여긴 무료배송이에요 무료배송 샐러드 먹을 거 하다가 랩이 양이 적잖아요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다 내일 먹을 거예요 내일 맛있겠다 천원 할인 받아가지고 15,500원 결제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뜨더라고요 오 좋다 대구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구로 그만큼 착한 어플이다 대구에 놀러 오시는 분들과 대구인 분들 대구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구로 쓰러 오이소 떡이 맛있겠다 음식이 근데 정식이 대구 구워주면 잘 먹을 거 같긴 한데 진짜 쿠키 영상 아이고 뭐해 소화시키고 있잖아 지금 어 근데 저 사람 입은 옷인데 오레시랑 똑같다 저사람 못생겼네 이 사람 저살 생겼는데 위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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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